안녕하세요. 11월 23일 수요일 마감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변곡점 자리에 있었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면서 큰 이유는 아닙니다.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그 이슈가 큰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미국 시장은 대리 6.7% 정도 올랐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PS가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다. 매출보다는 당연히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면 자연적으로 EPS가 올라가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EPS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0.5달러 더 나오면서 시장이 델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말 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얘기고요. 투심을 조금 끌어올려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렸다는 게 이유거든요. 미국 시장이 연준에서 어떤 매파인 분이 아니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자재 시장, 달러 인덱스, 금리 이런 쪽이 아니라 기업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다. 이거는 사실 믿을 게 못 되죠. 왜냐하면 4분기부터 또 기업들 실적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미국 시장은. 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결론은 뭐냐면 환경, 투심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투심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텐. 듣다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새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습니다. 팔긴 팔았는데 투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코스닥 보면 팔긴 팔았습니다. 세게 파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도 간을 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추세 상승할지도 몰라. 추세가 깨질지도 몰라. 이 변곡점 구간에 있으니까 왕창 팔았다가 상승하면 큰일 나니까 간만 보면서 파는 겁니다. 왜? 상승한 에너지도 분명히 있고 하락할 에너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 변곡점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케이 해주니까 오늘 땡기는 겁니다.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투심을 악화시키지 않고 여기서도 보면 사실 정말 팔지는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물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팔지 않고 뭘 했냐. 지수를 조정을 주면서 향후를 보는 거죠. 이게 더 재차 상승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 시장을 보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 먼저 갔지만 이번에 지금은 따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같이 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미국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투심이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종목별 흐름은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계기에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 윤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환하게 악수하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지금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말이 많았죠. 혼자 식당 가시고.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OTT 한국 영화 서비스 6년 만에 재개한다고 해서 하나할령이 해제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엔터, 게임, 화장품 이런 대기 타고 있는 순번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OTT 쪽, 스튜디오 드래곤, 쇼박스, 뉴, 캐리소프트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 쪽. 엔터 쪽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으로 안 갔던 게 엔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게임 주는 건 갔죠. 엔시소프트, 크래프트 날아가면서. 엔터가 안 갔었는데 엔터가 드디어 이제. 사실 이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엔터죠. 근데 뭐 저는 저런 엔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엔터 쪽이 힘을 받고 있다. 그거의 영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기분 한 번 좋아서 한국 영화 풀어준 거. 이거는 뭐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중국의 도움 없이 주가가 점프 뛰는 건 힘이 들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장중에 나온 건데 참 윤 대통령은 기업가도 만나고 대통령 정상들도 만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즈니스 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해서 머스크가 한국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마디로 테슬라 공장 만드는 후보지 중에 최우선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한국에서 테슬라를 제조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오늘 센트넘 오토에 가면 안 되는데 장중에 오바해서 상한가 같이 갔고요. MS 오토텍이나 에스트레펙. LNF 갑자기 뛰어오르고 이러면서 지수 또 한 번 방어해주고 이런 하루가 됐고. 마지막으로 사는에서 HMM 지분 매각 검토한다고 해서 발언한 건 뭐냐면요.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내가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든지 하나만 걸려라. 내가 털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시장 파악한다는 거는. 사줄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빈살만이 사우디 국보펀드 이쪽에서 카카오 엔터.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 카카오 엔터의 대규모 투자 논의한다고 해서. 사우디 국보펀드가 여기 말고도 넥슨에도 투자되어 있고요. NC소프트 2대 주주예요. 카카오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2대에서 오늘 이거 관련주로 키다리 스튜디오, DNC미디어, 대원미디어, 미스터블. 이것도 결국 엔터에 속한다. 큰 틀에선. 엔터 미디어 이쪽 해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 쪽이 강하게 오르는 게 됐고.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설이 있으면서 지금 남아토군이 굉장히 세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저는 이거 대비해서 안철수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는 이번에 말 들어보니까 잘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썰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안납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관점이 됐다. 안철수도 무슨 자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겉으로만 돌면 결국에는 또 철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납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사우디 수처리 관련해서 웰크노한택이 오늘 또 또다시 그저께 상한가 가고 어제 하루 쉬고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제가 웰크노한택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길게 보면 크게 갈 주식인데 그렇게 길게 보지를 못한다. 일반 분들이. 좀만 내려가면 난리가 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가 됐고 오늘 마감시장은 그냥 웬만하면 읽어주는 선에서 수요일은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굉장히 변곡점 자리에서 미국 시장이 힘을 내주면서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초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올리는 현상이 있고. 오늘부터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제 릴레이가 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위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크다. 어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그거는 미국 시장의 변곡점. 어제 미국 시장이 불어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마감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 달려있다. 오늘 시장은. 그랬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면서 오늘 흐름이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방송에서 오늘 저녁에 못다한 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이따 뵙겠습니다.